안녕하세요 미스터 썬입니다 쉬운 패턴의 57번째 시간 when will you 라는 표현 배워볼텐데요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what will you 하고 뭐 다를게 없죠 when will you marry 한번 볼까요 when will you 아니 갑자기 빨간펜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싸 when will you marry 아 됐다 when will you marry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will you marry will you marry next year 너 내년에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봤겠죠 아니야 그러면 넥스트 위크에 결혼할 거야 아니야 그러면 투마로우에 결혼할 거야 아니면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됐겠죠 when은 앞으로 이동 when will you marry